PBA에서 사용되는 267 또는 249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내 공과 일접구의 각도는 3쿠션의 초구와 같습니다. 어떤 요령으로 치면 좋을까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쿠션의 초구 배치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보내야 할 3쿠션째 지점도 같습니다. 설정된 두께도 초구 공략법과 비슷하므로 초구를 치듯이 치면 될텐데요. 초구와는 다르게 5쿠션으로 득점해야 하므로 초구보다는 조금 더 강한 힘으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초구에서는 중상단 당점으로 쳤지만 이 배치에서는 중상단 당점으로 치려면 두께를 더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상단이 아닌 중단 당점에서 미세한 하단 당점으로 치는 것이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를 맞추면서도 분리각을 만들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3쿠션으로 직접 득점하는 방법인데요. 당점을 좀 더 내려서 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두가지 방법 중에서 3쿠션으로 칠지 아니면 5쿠션으로 칠지 어느 한가지를 명확하게 선택하고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법을 선택하던지 간에 실수하면 뒷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3쿠션으로 직접 득점하지 못하면 5쿠션으로 득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배치에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외길 뿐이라면 분리각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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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